안녕하세요 저희 병원 처음이세요? 그럼 앞에 접수처 한번 성함 적어주세요 주민번호 앞자리만 쓰시면 돼요 네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실게요 아 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다슴이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실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리 아름님 네 저희 병원 처음이시죠? 네 음 저희 오늘 가슴 문의 주셔서 맞으실까요? 아 네네 맞아요 요즘 많이들 문의하시고 상담 받으시거든요 혹시 가슴은 원하시는 제형이나 크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꽉 찬 C컵 원하세요? 음 C컵이 제일 좋긴 하죠 제일 예쁘고 맞아요 C컵 꽉 찬 C컵 말씀하셨고 혹시 뭐 제형은 보셨어요? 음 음 잘 모르세요? 아 저희가 우선은 모티바 그리고 이제 물방울 그리고 저희가 이제 U자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U자형, E형, Z형 뭐 다양한데 요즘에는 이제 물방울에서 많이 트렌드가 넘어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티바로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고 음 네 네 10년 가요 요즘 많이 하시고 10년 뒤에 또 자꾸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10년 뒤에는 재수술 해주시면 좋기는 하거든요 음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음님 같은 경우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딱 겨울이고 수술 여름에 하시면 좀 힘드시잖아요 음 겨울에 하시면은 아 저희가 절개는 겨드랑이 겨드랑이로 들어가고요 거기 바로 유드 밑에 이제 바로 가슴 밑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선 밑쪽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상처가 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고주파 케어 있어요 상처 치료하는 고주파 기계가 따로 있어서 끝나고 바로 그렇게 저희가 레이저 치료 해드리거든요 음 음 음 상처가 그쵸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90% 이상은 다 만족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형 중에서도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가슴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지시고 원래 크셨던 분들도 가슴이 이제 처지거나 작아지면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미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는 네 음 음 음 네 맞아요 어 고민을 오래 하셨어요 음 맞아요 그쵸 그쵸 음 그래서 결혼하시고도 음 음 많이 하시거든요 음 잘해 주실 거예요 어 어 비용이 어 그쵸 비용이 가슴은 제수스론 아니시죠 음 음 음 음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음 그리고 혹시 만약에 모델을 해주시면 저희가 모티바로 하실 경우에 450에서 100까지도 저희가 가능하거든요 아유 얼굴 안 나와요 음 네네 저희가 후기 사진 같은 거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전후 사진 보시면 음 이분들이 다 이제 전해하시고 그리고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얼굴이 나오지 않고 붕쇄를 했다거나 이제 한 달 경과 이제 두 달 경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사진 받고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아까 그 모티바 가격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음 뭐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 네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음 아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우리 아름님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쁘셔서 음 다른 분들은 할 게 없는 거 같아요 음 음 음 가슴만 원하시는 거죠 음 자신감이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보형물로 하실지 그리고 어떤 제형과 사이즈와 사람의 체형 그리고 사람의 성격 그리고 사람의 입맛에 따라 저희가 보형물을 다르게 써요 혹시 어떤 띠세요? 음 용띠세요? 그러면 2024년 딱 맞아요 네 딱 맞아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해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 도와드릴까요? 상담 받아보시고 날짜 잡으신다고요? 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겨울에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음 오래 하는 게 좋고 음 회복도 빠르고 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델 하실 생각 있으시면 제가 따로 전달해드릴까요? 음 음 아 상처 상처 부분들은 저희가 완전 완벽히 제거해드릴 수 있거든요 음 겨드랑이로 하실지 뭐 밑으로 하실지만 결정해주시면 가능하세요 음 음 그쵸? 어 네 그렇게 진행 도와드릴게요 네 밖에서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한대요 네 아름씨 들어갑니다 네 원장님 들어갑니다 저희 가슴 수술 모티바로 진행하시고요 네 네 모델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모델이요? 네 네 네 없어요? 아 네 그렇게 몇 시에요 지금? 아 지금은? 잠시만요 아 12시 45분이에요 45분? 근데 저희 점심 언제 먹어요? 아 저희 1시부터요 그래가지고 몇 명 나왔어요? 상담? 아직 세 분도 했어요 하 알겠어요 네 아 이러시죠? 오늘 그 저희 점심 뭐 먹어요? 아 저희 아직 못 자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빨리 빨리 저희 알려줘요 알려줘요 네 맛있는 것 좀 해요 메뉴 김밥천국 맨날 먹지 말고 납뻑기 너무 지겨워 맨날 네 잘 오셨습니다 가슴 수술하신다고요? 볼게요 자 이거 가운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취소 잘 볼게요 어 어 많이 보여있네 어 좀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살면서 많이 많이 걱정돼요 제가 좀 음 그 컵 어떤 사이즈는 어떤 것 같아요 풀씨? 음 음 이제 풀도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꽉 찬 게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이드까지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꽉 찬 음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꽉 찬 표시 해드리고 일단 좀 에 컵도 컵인데 좀 간격을 비율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일단 그 시술 방법은 제가 일단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 음 비율이 조금 그 부분 네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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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갖고 있는 어깨 크기가 있죠 거기서 이제 또 가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 이제 꼭지점이 좀 맞아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가장 좋은 비율이 음 저희 병원에서 주로 쓰는 기법이 혹시 저희 미켈란젤로 기법이라고 아세요? 딱 그 완벽한 삼각형 다빈치 코드 약간 구성형 미켈란젤로 이게 딱 완벽한 삼각형을 이뤄야 그게 균형 간과를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머니지로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어떤 게 그렇고 아 아 수술 방식은 저희가 이제 겨드랑이 부분을 겨절을 하는데 겨절 겨드랑이 절개를 해서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마취 무조건 아 무서우세요? 전신마취가? 아 많이 무서워요? 아 전신마취 무서움은 못하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한 방에 짧게 끝낼 수 있는 마취가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수하는 UFC 선수가 와서 라이트홍으로 꽂아드리니까 한 방에 마취는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짧게 한 방에 끝내드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수술할 때 이제 마취하면서 저희가 엑스트라 350cc까지 들어갔는데 350cc 뭐야 350cc가 꽉 안되지 네 아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보통 350cc인데 이거 갖고는 뭐 어디 안되는데 제가 제가 고급유로 2000cc까지 넣어드릴게요 그러면은 프락스를 밟으면 딱 부상까지 막 이렇게 나와 농담이에요 농담 네 농담이고 어쨌든 2000cc까지 저희가 넣어드릴 테니까 그럼 뭐 아 충분하죠 그 정도는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관리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염증 부위도 없어야 되고 음 아 이걸 설명 안 들었구나 저희가 이제 소재가 다양한데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약간 조금 제형이 되게 말랑말랑하죠 여기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한번 만져보시고 음 자연스럽죠 근데 약간 좀 퍼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추천 안 해드려요 추천 안 해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 병에서 추천해드린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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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도 적당하고 이 안에 소리 들어보시면 받쳐주는 게 있다니까 얘는 처짐 현상이 좀 없어요 이렇게 쳤고 그 다음에 아휴 저기 이렇게 붙여서 이거 이게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데 이것도 뭐 자연스럽죠 아니 니플 패치 아니에요 니플 패치 아니고 이거는 좀 다방면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슴에도 넣는데 아까 이제 우리 저기 상담 주장 보면 알겠지만 이마에 이렇게 이렇게도 이제 보형물 많이 넣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재가 자연스러워서 이쪽에도 뭐 이렇게 넣기도 하고 여기도 넣고 다방면으로 나쁘지 않아요 함몰된 부위에도 우리가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니까 한번 필요한 것만은 이게 낫죠 이거는 연구니까 네 연구예요 어 관리만 잘하면 연구 자 이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고주파케어해서 뭐 원하시는 주파수가 있어요 저는 107.9 추천해드릴게요 네 아 109.9 109.9 괜찮죠 개인적으로 107.7 주파수가 가장 좀 뭐 이상적이긴 한데 그 정도 해드리고 어 그러면은 일단은 꽉참 풀씨에 바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꽉참 풀씨랑 아 겨드랑이 저에게 정신나치인데 절산수 어 절산수가 라이트 아 기어임의 레프트를 해달라고요? 알았어 그건 상관없어 네 라이트 레프트 상관없어 어느 쪽으로 하든 그냥 제가 그냥 네 레프트 로 바꿔도 돼요 만약에 레프트 로 안 되면 저희가 그때는 뭐 여기 엘보를 좀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혹시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게 웬만하면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좀 엘보 들어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끝 금방 금방 이제 뭐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엔 괜찮아요 넣고 엑스트라 2000cc 2000cc까지 해서 고급으로 네 넣어드릴거고 고주판은 107.7로 가시죠 기왕이면 네 107.7로 그 다음에 특수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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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게 있는데 보통 그 브라를 좀 장기적으로 착용해 주셔야 자리를 좀 얘들이 잘 잡아요 아 지방이식이요? 아 뭐 지방이식으로도 많이 하긴 해요 저희가 이제 뭐 실리콘 아니면 뭐 지방이식인데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쪽 지방을 가슴에도 많이 넣으면 자연스럽다고 해서 하는데 금방 빠져요 금방 빠지고 있는데 엉덩이 쪽은 만약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기 지방이식하면 어떻게 됐어요? 엉덩이 함몰돼요 네 제가 좀 함몰은 권장해드리지 않거든요 엉덩이 쪽 지방이식을 하면 엉덩이가 삐그덕삐그 돼요 엉덩이가 삐그덕 되면 이빨도 다 빠져요 네 왜냐하면 함몰이니까 여기 함몰되면 다 무너져요 왜냐면 우리 몸에 중추가 된 역할을 하는 곳이 엉덩이인데 엉덩이 빠지면 다 빠지는거지 뭐 그거는 예 그거는 추천 안 드리니까 자 캐시랑 다 절 라프트 2000cc 그 다음에 특수브라는 저희가 5년치 브라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5년동안 착용하시면 돼요 아 아 1년갖고 안 돼요 1년은 너무 짧아요 태포들이 태포들이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년정도는 저희 특수브라 착용해주시면서 자리잡는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이식 가능은 한데 제가 추천 안 드리니까 그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아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수술관절 21일 해가지고 시간은 저희가 죄송한데 지금 3시밖에 안 돼요 제가 그때밖에 근데 기왈면 그 시간에 하시는게 좋아요 어쨌든 많이 붐비지 않는 시간이니까 하 잡아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또 나가서 한번 받으시고 아 저기 그 약 처방해드릴게요 비염약 하나 드시고 나세요 아니 듣다보니까 코믹의 소리가 좀 많이 심하신거 같아가지고 네 저희 뭐 저희는 전반적으로 봐드리고 있어서 균형이 또 중요하니까 네 됐습니다 네 유라씨 여기 잠시만 아니 고객 나가세요 네 네 네 스탭 멍 조긍 으 고맙소 네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